21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닷새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야당은 회균의 처리를 제안했습니다만, 여당은 새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 논의하자고 맞섰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현재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소득 대체율만 합의하면 되는 단계라며 여당을 연이틀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당초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현재는 45%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와 단 1%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서 국회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면서 대통령실이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안이라고 소개한 45%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여당안도 아니라며 민주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양한 안이 있었다면 진직의 여야가 협의하고 의원들과 논의했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다수 의원님들도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현행 해병대원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쟁 성격의 법안이라고 규정했고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표가 맞다면서 국민 여론을 등지고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내일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